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대형 산불이 계속 번져 서울 전체 면적의 4배 규모인 약 2428제곱킬로미터의 삼림이 소실됐습니다. 미 언론들은 산불 관련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고 주택 수백 채가 전소됐으며 6만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. 산불 원인으로는 지난 사흘 사이 이례적으로 1만 800번 친 벼락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는 가운데 피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